바다가 별다른 목적 없이, 그리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그리고 이렇게 낭만적인 겨울 바다를 보고 싶으면 오는 곳. 자, 강릉에서 여행 떠나볼까요? 바다같이 넉넉한 고향. 오늘은 강원도 강릉으로 떠나봅니다. 첫 여정의 목적지는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곳이죠. 정동진입니다. 아름다운 이곳의 풍경을 제대로 즐기려면 레일바이크가 제격이라는데요. 그런데 이게 전동으로 간다는 거죠? 네. 드디어 레일바이크 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말 레일바이크 타면서 보는 정동진도 얼마나 멋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동진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일출을 보는 곳이지 않습니까? 가면서 좌측으로 해가 흘러는 멋진 바다가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를 보시면서 가슴이 확 터지는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타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레일바이크를 타면 페달을 굴러야 하니까 살짝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곳의 레일바이크는 전동 모터가 달려있어서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딸이네요. 무엇보다도 레일바이크는 직접 이렇게 세 달 안 밟아도 되니까 이렇게 좀 경치보는 재미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더 집중된다고 해야 될까? 레일바이크를 타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겨울바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바로 옆이네요. 여기가 모래시계 공문입니다. 모래시계 공문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모래시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모래시계예요? 네. 해변에 설치된 대형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기까지 총 1년의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매년 1월 1일엔 모래시계 회전식도 열린답니다. 그것도 장관이겠어요. 다음은 바닷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이야, 이 시원한 동해 바다. 제가 지금 바다 부채길 전망대 위에 올랐는데요. 이 뒤로 보시면 쫙 정말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속이 뿡 뚫리네요. 우와. 바다를 향해 부채를 펼쳐놓은 것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부채길. 원래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신비의 공간이었는데요. 3년 전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자연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비경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와.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연이 선물해준 아름다운 비경. 부채길.